우리도 하사님이 좋은 오프를 한 잔 봤네요 아 진짜 고프구나 색깔에 너무 좋다 한 뺨 두 뺨 이만큼 됐다 한 뺨 두 뺨 진짜 좋네 진짜 색깔에 너무 아름다운 꽃이 좋구만 색깔에 너무 아름다운 꽃이 좋구만 색깔에 너랑 더 뺏줄게 확 튕믄 따라서 보러 가고 그냥 잘 안 아프다 너무 아름다운 꽃이 한번 가봅시다 한번에 가봅시다 뺨 두 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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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배고피가 섞인 호피를 한 점 해드렸어요 배고피가 섞였죠 하얀이 이쁘네요 배고피가 섞인 데는 비가 아주 멋있게 잘 나왔네요 울퉁불퉁하니 두꺼비등거리 같이 생겼네요 조금만 원인도 귀엽고 이쁜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이곳은 이쁜 꽃이 피어있는 것 같으죠 진짜 잘 나왔네요 배고파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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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그래서 사이즈가 한 뺀, 반 뺀, 한 뺀 반이나 됐네요. 무늬가 맘답게 잘나왔죠. 노란 바탕에 까만 무늬가 있을게 파티에 나고 난다고 이쁘네요. 이 호피는 곰부 무늬가 엄청 크게 나왔네요. 사이즈는 작아도 무늬가 아름답게 이쁘게 나왔네요. 사이즈는 작아도 무늬가 아름답게 이쁘게 나왔네요. 이게 바깥쪽으로 빠지면 안되는데 안쪽으로 싹 가면 되어있어요. 전체중은 상탈아. 응.